아, let's hit her 편히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 나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여잔데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 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그 점을 한 번 잡아볼 거야 넌 매일 매일 내게 전화 더 할 거야 배가루 못 먹는 날을 달리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No, no, sweet and love 정말 달콤한 걸 No, no, sweet and love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 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그 점을 한 번 잡아볼 거야 난 매일 매일 내게 전화 더 할 거야 매일 매일 내게 전화 더 할 거야 내 가루 못 먹는 날을 달리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고마워 사랑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겠어 어쩌면 내 맘에 반죽을 내게 얻어보는 건데 나는 오늘도 내게 찬을 것만 같아 저희가 약간 생G cet 내게 나에 남아 guк Those were also cool! We have Ayen! We have AYEN! We have AYENed! That hand! That Is Beautiful! Oh, Look at that! There you have it! That Is industry Fantastic! Beautiful! How You doing, Shilik? 우리 너무 재미있assa 우리 앨범 가까워 먹을 사람 있나요? 뭐야 우리 현진씨 어? 뭐야? 떡볶이를 저기다 넣었어요? 네 그런데 떡볶이가 퍼졌어요 퍼졌어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요 괜찮아요 기대는 안했어요 숟가락 맛의 달인 우리 현진씨 오늘 젓가락 맛이 날지 봐요 떡볶이가 너무 많이 했나봐요 이게 점점 없어져가 떡볶이가 점점 죽이 되어가요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파이팅! 국물 시집 가능한가요? 국물이? 안돼요 이제 면을 넣었어요 면을 넣었어요? 이거 라볶이 느낌 아닌가요? 맛있겠다 먹어볼래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음 음 아 현진씨 네 먹어볼래요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음 흐흐흐흐흐흐흐 편이 사투던 것도 잘못인가요 나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여잔데 그냥 좋아한단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그 점을 한번 타 볼 거야 너 매일 매일 내게 전화 더 할 거야 배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넌 넌 스윗한 너 정말 달콤한 너 넌 넌 스윗한 너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사고든 지구를 할게요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그 점을 한번 타 볼 거야 너 매일 매일 내게 전화 더 할 거야 배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사랑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겠어 어쩌면 내 맘의 반쪽을 내게 걸어보는 건데 나는 오늘도 내게 잘할 것만 같아도 난 한 번 더 너에게 다시 달려가 볼 거야 나 오늘부터 너랑 꿈을 한번 따 볼 거야 난 매일 매일 내게 전화 걸 거야 매운 건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나 힘든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나도 그래 그 사람 좋아요 좀 날려줘 나도 너랑 말 좀 할 수 있게 해줘 나는 돈이 죽어서 오늘도 포기하고 뒤를 돌아 볼 때 날 붙잡는 난 난 너랑 난ím 난 난 너랑 난 우럭 난 난 나 난 진 잠깐만요 이거 리노씨가 진짜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먹을 걸 왜 점점 찝니다 현디님 아세요 저기요 저기요 저희 좀 이렇게 공사를 좀 맞춰서 합시다 네 지금 우리 현디씨 정말 착하게 냄비에 따르면 좋네요 네 맞아요 처음부터 냄비에 요리를 했어요 아니에요 물만 현디씨 현디씨 편분에 뵈서 현디씨 얼굴이 안 보인대요 아 진짜요? 없네요 제가 영상을 보일 때도 할 때도 없습니다 현디씨 좋습니다 아니에요 왜왜왜왜왜왜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소리 아 나왔어요 조금만 하세요 아 뭐 먹을까요 저 수업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뭐야 진짜요? 제 시스템 마이키트죠 저희는 남을게요 아니요 어디가죠 어디가죠 여기서 이렇게 뭐가 가장 맛있는지 뽑아드리겠습니다 댓글 볼게요 일단 애피타이저로 저는 저 소시지를 한번 먹어봤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먹어봤어요 음식 아 일단 음식 소개해볼까 한번 아 음식 소개요? 저희가 음식 소개해를 한번 음식 소개해주세요 음식 소개하려는 이거는 어디였죠? 이 음식을 가셨습니다 네 음식 소개 한번 합시다 네 저번에 요리의 제목은 스파게티와 떡볶이를 합친 네 스파 떡볶이입니다 스파 떡볶이 떡볶이가 스파라다 보니까 무슨 맛이냐면 그 맛이에요 생각하시는 그 맛 그 맛 그 맛 그 씹는 맛 그 소시지의 그 어마어마한 씹는 맛과 이 치즈의 그 씹는 맛이 없더라고 아 네 치즈는 씹는 맛이 안 나 대신에 그 터에 퍼지는 그 딱짤한 그 느낌? 네 네 보유해요 엄청 보유해요 엄청 보유해요 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샛다라고 해서 합니다 왕보사도요? 싸우지 마요 싸우지 마요 예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게 진짜 맛있게 진짜 맛있게 진짜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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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히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 차가운 두시에 따뜻한 여잔들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되는걸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되는걸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마 하루종일 말이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그 점을 한번 타 볼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거야 배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걸 먹으러 다닐거야 no no sweet and love 정말 달콤한걸 no no sweet and love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되는걸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몰라주지마 하루종일 말이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구경을 한번 타 볼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거야 배가루 못 먹는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걸 먹으러 다닐거야 사랑은 이렇게 생기는게 아니겠어 어쩌면 내 맘의 반쪽을 내게 걸어 보는건데 나는 오늘도 내게 사랑할 것만 같아도 난 한 번 더 너에게 다시 달려가 볼거야 나 오늘부터 너랑 구경을 한번 타 볼거야 너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거야 매운건 못 먹는건 나를 달래서라도 너랑 맛있는걸 먹으러 가닐거야 나도 그래도 사랑 좋아요 좀 날려줘 나도 너랑 말 좀 할 수 있게 해줘 나는 분이 죽어서 오늘도 포기하고 뒤를 돌아볼 때쯤 날 보자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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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리하지만 넌 치즈 봐 우와 누워하는 것 같지. 야 이거를 진짜 예식. 한 입에 먹어도 돼요. 흥미도 끝이에요. 뭐야 뭐야. 거의 청독이 같이. 퀴즈 주시면 될까요? 퀴즈요. 우와 다 들어왔어. 저희 1인분을 1인분을 한 입을 다 드셨는데. 자 이제 황씨 갔다 오시고. 자 다음 크리스 배고파요. 크리스 배고파요. 네 하나 드셔보세요. 우와 진짜 맛있어. 뭐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하지만 저는 이미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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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입 보다 한 컵. 자 이거를 빼놓고 자. 아 그런 느낌. 자 한 입만 먹겠습니다. 많이 예쁘게. 먹어봅시다. 오 야근이게. 소리가.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세상에 날아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맛있는 거 맛있게. 자 이제 승민이. 승민이 뭐가 잘 먹고 싶었어요? 나는 안 자고. 네. 진짜 맛있어요. 잘 먹어. 오. 소리가. 와. 맛있습니다. 아니 만두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만두가 맛있다는 느낌이야. 이거 다 들어가야 돼요? 나오면 안 돼요 다시? 네. 적당히 적당히 적당히. 이 작은 입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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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현지. 이현이가 맞는 거. 아 그죠? 현지 씨가 맞는 거 안 먹어요? 아 저거 뭐죠? 안녕. 안녕. 아니 맛있을 거 같아. 버리는 거야? 아 그럼 내가 버려줄게. 내가 버려줄게. 아 여기 밥도 있네. 네. 맛있겠다. 와우. 어 맛있겠다. 나 먹었는데 맛있겠다. 많이 내면 돼. 많이 내면 돼. 진짜 매워. 야. 안 매워. 안 매워. 진짜 하나도 안 매워. 진짜 안 매워. 되게 달아. 되게 달고. 되게 맛있어. 난 이거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겠지? 어떻습니까? 호대야.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 나머지도 우리가 다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아이고. 아기 잘 먹는 거. 아기. 아기예요. 아기예요. I'm hungry. 아기. 영어로 말하는 게 다 막혔죠? 내가 땅이 방 등을 보면 옛날에 되게 먹방 하는거 많이 왔어요 왜 지금 우리가 좀 쩝할 거 아예 말이죠 말 진짜 완전 추천해 정말 3개가 진짜 왔어요 이 세계가 정말 봤을 때 이 세개는 정말 배달 알다는 것들 뭐 에이 이건 차가가 아예 그러지마로 그러지마로 와있을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으며 뭐 아 이거 하려고 아 자 뭐 봤어요 어 야정도 타이거 뭐 아예 다는거예요 5 5 우신하용 맛있을 거에요 야 이 뭐 이거 그 어떤 맛인지 한번 오 5 5 수업에 와 등등 맛있을 수도 있어요 음 음 승리 중이 가진 아예 달라요 너 어떤 것인가요 길이 될까요 필요했어요 뭘 무슨 뭘 본거죠? 제 라베? 아 맛있는데 여기있어요 감사합니다 승민이 왔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드릴까요? 2방을 다 치워놨습니다 승민씨가 어딜 간다고 해서 나한테 앞으로도 이렇게 차를 오겠습니다 저희도 하면서 넘치면서 고음이 더 맛있었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아 진짜요? 부럽습니다 자 그럼 저희 가볼게요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업 감사합니다 스트랩킹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거 한번 따라하고 진짜 맛있어요 안녕 안녕 안녕